부부간의 대화 나누는 것을 조금 들어보면 저 부부 관계가 어떠한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화 나누는 것을 한 15분 정도만 들어봐도 저 부부의 관계가 어떠한지 앞으로 이혼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부부 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 회피, 방어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이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부부가 아주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언성을 막 높여서 싸우다가 여자가 참지 못하고 그냥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안에서 문을 잠가 걸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밖에서 뭐라고 해도 일체 대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를 않네요. 답대가 되어도 나오지를 않고 아이들이 가서 막 두들기고 불러도 일체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안 속에서 대답이 들려왔는데 역시 성경 구절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 내가 없으면 밥도 먹을 수 없지. 뭐 그런 식으로 대구를 하고 문을 열고 나와서 깔깔거리면서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싸우면 아주 고상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가족 내에서 얼마나 대화를 나누십니까?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까? 아니면 일이 있을 때만 사무적으로 대화를 나누십니까? 뭐 사람들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르죠. 꼭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용건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때나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친구들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랑 만나면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까? 오늘 누가 보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친구들 간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유 말씀인데 갑작스레 어디서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대접할 게 없었습니다. 시간은 너무 늦었고요. 요즘처럼 24시 편의점이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대접할 것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친구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뭘 먹여야 되는데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그 친구 집 식구들이 전부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친구 집에 문을 두들기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내게 빵 세기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그러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밤늦게 이웃집에 찾아가서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죠. 자존심도 상하는 일입니다. 요즘이야 대체로 어느 정도 풍족하게 살아서 이웃집에 쌀을 끌어 다니는 일도 없지만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는 이웃집에 쌀도 빌리러 가고 연탄도 빌리러 가고 그랬습니다. 갑작스레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집에 가서 빌리죠. 그런데 그렇게 먹을 걸 빌리러 다니는 일이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거기에다 시간이 한밤중이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고온하게 잠자고 있는데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부탁하는 것이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 집에 찾아갈 때는 아주 고민을 했었을 텐데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아주 어렵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빵 세 개만 빌려주게 그러면 보통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급한 사정이 있어서 밤 10시, 11시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뭔가를 부탁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함석훈 선생의 시 중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사라다오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밤늦게 찾아가서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하신 제일 뒤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겠느냐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밤늦은 시간에 결례를 무릅쓰고 급한 사정이 있어서 찾아온 그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어느 친구가 거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밤중에 찾아와서 무리한 부탁을 할지라도 오죽 답답하고 급했으면 어디 그것을 구할 만한 곳이 없었으면 그 시간에 찾아와서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친구라고 믿고 신뢰하니까 찾아와서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사이가 친구 사이 아닙니까? 그런 거죠 누가 그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교훈을 들려주시다가 중간에 던져주시는 비유의 말씀인데 기도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다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대답을 하자면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나 명령이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처럼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래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아무나 친구 집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사정을 늘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어묘하시고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이었고 죄로 얼룩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질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감히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끔 도움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의 힘만 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누구인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중개인을 내세워서 날 좀 한번 만나게 해줘 연결 좀 해줘 그래서 중간에 다리를 놓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간에 다리조차도 놓을 수 없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리 간절하게 도움을 필요로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랬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더럽고 부정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라는 중개인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갈라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너무나 친근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이런저런 모든 사정을 아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그와 같이 찾아갈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오늘 비유 속에서 친구 집을 찾아간 사람이 그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너무나 급한 사정이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갔지요 문을 두드렸지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친구의 그 딱한 사정을 듣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 친구가 그 이웃에 사는 친구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 모든 부탁을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탁과 간성을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고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도의 특권이 있고 마치 어린애가 아버지 앞에서 떼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광야 지대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 중에 하나가 독이 있던 뱀 그리고 전갈이죠 그런데 이 생긴 모양이 뱀은 꼭 생선 비슷하게 생겼고 전갈이 몸통을 똘똘 말고 있으면 달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이가 떼를 쓰면서 저러는데 달걀 좀 달라고 생선 좀 달라고 좀 먹고 싶다고 그렇게 귀찮게 떼를 쓰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넌 왜 그렇게 귀찮게 졸라대느냐 그러면서 뱀을 던져주고 전갈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귀찮게 칭얼거리라 할지라도 부모된 사람이라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칭얼거리는 거지 뭐를 필요로 하는 건지 칭얼해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마치 부모 앞에서 떼를 쓰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같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을 울음소리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도 울고 졸음이 쏟아져도 울고 무서워도 울고 응아를 하고 나서도 울고 뭐 도대체 저 아기는 말도 하지 못하나 자기 뭐 필요하는 게 있으면 사정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알아듣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이 표현하는 게 울음이라 할지라도 막 아기가 울어대면 달려가가지고 왜 우냐 뭐가 필요한데 배고파 그래서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아기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때로 말을 더듬거리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가 익숙하지 못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늘어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도대체 뭐가 필요한데 뭐가 어려운데 구하는 게 뭔데 헤아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서 약속하시는 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달려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런 얘기를 보면서 옛날에 에릭 프롬이 얘기하기를 성경 말씀을 보면 초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아주 인본주의적 하나님인데 뒤쪽으로 갈수록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나온다라고 분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씨름을 하잖아요 공방전을 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다가 소돔성이 너무나 죄악으로 들끓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작심을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도대체 소돔성이 어떠한지 죄악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감찰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표현도 좀 재미있기는 하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꼭 내려와서 보셔야 되나? 보시지 않아도 얼마나 죄악이 관용했는지를 헤아리실 수 있을 텐데 내려와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은가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확인하려 현장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하려 가다가 중간에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막 대들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만약에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용서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5명을 딱 깎아가지고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45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숫자를 들여가면서 마치 무슨 물건을 흥정하듯이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있더라도 그 성업을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답을 얻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애초에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심판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내려오셨는데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 듯이 졸라대는 그 간청을 늦고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용서하겠다 라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게 오늘 누가 보건 본문에 나오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기도의 교훈과 일치합니다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 너무나 무례하게도 떡세이덩이만 달라고 졸라대는 그 친구의 부르지즘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쇠를 쓰듯이 졸라대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와 같은 부르지즘을 하나님께서는 위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가지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딱 잘라서 냉정하게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렇게 갈라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위면하시지 않으시고요 위로운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구를 결코 위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갔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됩니까? 그 의인 50명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함께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깎아내려가지고 아버지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졸라대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뿌리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의 간구를 위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위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금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물며 라는 접속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조차도 자기 친구의 간곡한 사정을 들어주고 자기 자녀의 때를 쓰듯이 졸라대는 것을 들어줄지어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야 하나님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만 그냥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척척척척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도깨비 방망이죠 자판기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이것이 급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 여겨질지라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낭목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필 여기에서 마지막 결론부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 아닙니까?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죠 이 저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다 구하지만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에 기술된 것처럼 성령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성령 이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주어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간고하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지라도 허튼 소리를 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조차서 우리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찾아서 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평생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질 때 만사 형통할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는 의문데 명령인데 하루에 얼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의무와 명령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기도는 의무이기 전에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 때문에 우리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구 집을 찾아가서 떡시 동이 달라고 졸라대는 그 친구처럼 부모한테 이것저것 침얼 그리면서 때를 쓰고 뭔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아이의 부르주신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청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귈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세상 살아가면서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평상시에 늘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